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세이션 브라스입니다 센세이션 브라스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팀 구성은 퍼스트트럼펫트 세컨트럼펫 포른 트럼본 튜바 세트드럭 이렇게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연주를 들려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소통과 좋은 연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푸틴 온 더 리치 쉐어 마이 요크라는 곡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푸틴 온 더 리치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있는 그런 곡이고요 쉐어 마이 요크는 트럼페퍼 솔로 곡인데요 자 여러분 저희 센세이션 브라스의 웅장하고 화려한 연주를 듣고 가보겠습니다 청춘 마이크 화이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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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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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